시화호 등 낚시 통제구역 내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 어선 내 승선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는 등 불법 낚시 행위를 한 낚시 어선업자와 이용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화성, 안산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의 불법 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단속 결과 낚시 통제구역 위반 8건, 승선자 명부미 비치 1건, 레저보트 번호판 미부착 1건, 낚시 제한기준 위반 3건 등 총 1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낚시 통제구역 위반 등 불법 낚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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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